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블리 김하나 입니다 오늘은 아시는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연어 덕후에요 그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회액감 연어를 사와서 저희 아빠가 직접 잘라주셨어요 그럼 먹어볼게요 꺼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와사비를 좋아해요. 그냥 개인 취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어가 굉장히 살살 녹아요. 사실 제가 그저께도 연어를 먹고, 그저께도 연어를 먹었는데, 연어는 항상 맛있죠? 연어는 항상 맛있을 것 같아요. 연어는 항상 맛있을 것 같아요. 연어는 항상 맛있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연어는 항상 많이 먹 34명밖에 고소하고 economic 거 아니에요. ki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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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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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홀린님이 선물해주신 레몬정이고 이 컵은 창원백분이 선물해주신 텀블러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제가 굉장히 숨이 차는데, 여러분들도 그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하는 ASMR은 아직 처음이고, 썼둔게 매력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면 들겠죠? 들겠죠? 이렇게 하면 되요. 이렇게 하면 되요. 이렇게 하면 되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요. 그리고 끝까지 하면 되요. 이렇게 하면 되요. 와사비를 좀 많이 낳았는지 코칭한게 왔는데, 제가 저번에 예능프로그램 꽃다팡의 문제아들에서 봤는데, 와사비 먹고 코가 찌잉할때는 정수리를 쳐주면 좋다고 하더라구요. 좋아진대요. 사실 저도 해본적은 없지만, 나중에 코칭하면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도 전밖에 안남았어요. 다 어디갔지? 어디갔죠? 어디갔죠? 근데 시청자. 나한테 사왔Lucy가 그냥 스쳐서 샀어요. 나한테 사왔을 때, 나한테 사왔을 때, 나한테 사왔을 때, 방금 먹는데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들었어요. 소리 나지 않았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배에서 꾸룩꾸룩 하는 그런 소리. 배고파서 나는 꾸르륵 말고 꾸룩꾸룩 할 때 했잖아요. 연어 먹는데 그런 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저녁에 너무 콧바람을 부럽네요. 라스트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끝. 프로듀스, 오, 오, 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몇 점 넣었어요? 얼굴. 너무 아쉽다. 그쵸? 다음에는 꼭 우럭이나 광어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잘 자요.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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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